안녕하세요. I1의 김형국입니다. 지금부터 국민 프로듀스님께 머랭을 만들어 드릴게요. It's 머랭 타임! 뭐야? 깨져! 뭐야? 왜 안 깨져? 깨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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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이걸 해도 돼요? 네. 아, 진짜요? 흰 자를 담아야 되니까 흰 자를 넣고 으악! 진짜 어렵다. 마지막이죠? 와 진짜 어렵다. 헉! 됐어. 곧 끝내겠습니다. 너무 어려운데? 사랑합니다. 들어! 됐다. 뭐지? 으악! 이런.. 큰일날뻔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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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!